현재 주식 시장은 베어마켓 랠리이고, 당분간 이런 약세장 속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데일리가 6개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과 두 곳의 자산운용사, 주식운용 최고 책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모두 베어마켓 랠리가 시작됐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연준이 최근 속도 조절을 언급하며 우려가 잦아들고 있는 가운데,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도 완화하며 거시경제를 둘러싼 악재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또 8월 말 혹은 9월 20에서 21일에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무렵까지 상승장이 이어지며, 이달 말 코스피가 2,550에서 2,600포인트 선에서 움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